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성수천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. 왜 나와 있냐면요. 이렇게 어제 왕복꽃나무 3년차생을 어제 식재를 해가지고요. 이렇게 아름답게 왕복꽃나무 꽃이 피는 그러한 천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. 임실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주 지지대를 삼각형으로 잘 세우고 있는데요.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어도 안전하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농업법인 주식회사 종묘에서 이렇게 관리도 하고 또 이렇게 식재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왕복꽃나무 생산도 저희가 한 왕복꽃나무입니다. 이러한 고소득 왕복꽃나무를 이렇게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더욱더 아주 저희가 보람을 느낍니다. 아 왕복꽃나무 묘목 올해도 많이 팔렸고 지금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. 주문전화 문의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 주시고요. 또 이 왕복꽃나무 재배법 또 내지는 묘목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은 임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종묘 나무농원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. 또 쇼핑몰 나무농원.com을 치시면은 많은 이런 묘목 도매시장 쇼핑몰이 있습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성수천에서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가치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